잠깐 기다려. 엄마 금방 갔다 올게. 들어갔다 올게요. 왜냐면 덕선이가 안 보여. 마시는 거 준비했어요. 순본의 정화기가... 아 수시부터 기다릴거야? 어 알았어. 그럼 수시명 1번으로 해보자. 오케이. 수심 잘 할 수 있겠어. 수심 올라가. 수심이 기다려. 수심 엄마가 기다리라 그런거야. 알았지? 수심 앉아. 옳지. 잠깐 기다려. 엄마 금방 갔다 올게. 먹으러 갈게. 먹으러 갈게. 먹으러 갈게. 설마 기다려. 수심아. 왜 기다려. 먹어 먹어. 아 미안해. 수심 맛있게 먹어. 수심이야. 수심이 엄마가 앉아. 수심이 엄마가 앉아. 수심이 엄마가 앉아. 그럼? atonCC 쏘기. pered. 칼에 웅덕이 칼에 웅덕이 아이고 샤워 수신이 최고 아 거기 들어갔어? 뭐가 들어갔어? 고기 들어갔어? 한 번 볼까?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그랬구나 엄마가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어? 수신이 그럼 껌도 줘야겠다 너무 착하다 수신이 너무 착해 엄마 미안해 괜히 기다리라 했잖아 고마워 맛있었어? 깨끗하게 다 배웠네 호련히 사라지시네 잘가